안녕하세요. 지도하정부입니다. 오늘 만기월 138일째입니다. 태풍 피해해가지고 낙과 조사하러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있네요.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또 오셨네요. 이렇게 해서 태풍 낙과 조사를 오늘 하러 왔습니다. 낙과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라도 태풍이 끝났으니까 투입이 돼서 이렇게 농가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하면 그만큼 더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오니까 저희도 이제 깔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라고 할 수도 없죠.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걷어들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들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다 깔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도 많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배까지 다 깔아놔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한 열흘 정도 되면 또 이제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고 떨어지면서 깨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부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 손해죠. 그게 농가에서는 다 손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새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걸로 또 피해. 2차 피해가 되는 거죠. 2차 피해.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그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게 있겠지만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좀 피해 조사나 낙과 조사 등의 경우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느냐 그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태풍 왔으니까 바로 저 농협에 전화해서 빨리 와서 낙과 조사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제가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순서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농협에서 농협보험이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때도 즉각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무슨 피해가 딱 있다 그러면 바로 투입 서로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아니 피해를 입었어 아니 태풍이 왔다 갔어 그러면 무조건 조사한다 이 개념이라고 하면 그냥 와서 하는 거죠 뭐여가지고 조사하고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어차피 태풍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지자체나 농협이나 이번 태풍 지나가면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조사할 사람들 선별해 그래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돌려가지고 이번에 피해조사 낚아줘서 해야 되는데 며칠 날부터 시작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물어봐가지고 민원 다 편성해 놓고 태풍이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조사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뭐 피해가 얼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피해가 없어 막말로 우리 피해가 없거든요 이 정도는 피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뭐 한 100개나 떨어졌을까 그동안에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여기 액기통에 다 담갔으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100개나 뭐 많이 잡아봐야 150개 못 주신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애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와가지고 바로 딱 진행을 하면 되면 그런 매뉴얼을 딱 초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매뉴얼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랑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뭐가 있어요 이게 즉각적으로 아 태풍이 온다 태풍 운다라고 지나가네 2-3일 전부터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전부터 어 요번 태풍이 오게 되면 조사 필요한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미리 인원 조폐성 다 해놓고 태풍은 어차피 올 거니까 안 올 게 아니잖아 태풍이 뭐 중간에 사라지는 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조폐성 해 놓고 준비해 놓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디부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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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딱 합시다 매니어을 딱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뭐 며칠씩 걸리고 열흘 지나서 오고 이게 어 쓸데없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쓸데없는 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체계가 앉아있어 있는 어 매년 하는 건데도 매년 다르게 하여 그러고 매년 틀리고 어 어 그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네 어 이제 낙과 조사 하고 갔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덥네요 아 아 제가 걸렸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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